제가 제일 처음에 만든 맵이 이 기미 기록도 맵게는 맵이었거든요 굿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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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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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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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하고 있어, 이거? 와, 이걸 왜 했어? 너무 위험한 맵이었는데요? 키아 본전. 근데 어디에 보너스가 있었지? 얘가 방향 전환할 때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때 갑자기 충돌판정 나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살려줘. 뭐야? 한번 더 하는 거야? 아, 그러네. 아니, 난 또 되돌아오는 줄 알았네. 마지막에 무난할 리 없어. 마지막에 무난할 리 없어. 그리고 옆으로 옆으로 슥삭해서 갈라 그랬는데... 이쁘지... 이쁘지...